한 번에 합격 해커스 22년도 최신 판례를 먼저 처음에 오프닝에서 한 이유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심화 과정이 아니에요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풀이 과정 중에 일부예요 문제풀이 과정 중에 일부예요 진짜로 다른 학원 얘기해서 다른 학원은 보시면 알겠지만 5월부터 기출 강의하는 학원이 있거든요 걔들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제가 알아요 5, 6월에 기출 강의를 진도별 문제풀의 대체 그래서 진도별을 안 해요 그 다음에 5, 6월 가면 7월에 뭐 할 거냐면 보세요 제가 다른 학원은 어떻게 하는지 그럼 전범이에요 그 다음에 8월 초에 찍기 특강이에요 그러니까 5, 6월에 기출 심화 과정을 진도별 그 다음에 전범위 전범위를 좀 더 길게 하겠죠 그 다음에 찍기 특강 이로 끝나가요 그럼 결론은 그들의 공식에 대입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진도별 문제풀이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풀이의 일종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학원에서 커리에서도 연결해서 팔잖아요 기출 심화 과정하고 문제풀이 섞어가지고 얼마를 팔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지금부터 시험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심화 과정이 있고 문제풀이 과정이 7월 8월 6, 7, 8월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되겠다 생각하면 뒤져요 그럼 똑같은 결과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말씀드린다니까요 떨어져요 지금부터 마음을 긴장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미 저희하고는 심화 이론 과정이 끝났어요 저도 하고 싶진 않았지만 한 달짜리 기적의 특강 겁나 빠른 과정을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걸로 했어요 지금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출 심화 과정이지만 이게 다른 학원에서는 진도별 문제풀이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약 정리해 주죠 그 다음에 문제풀죠 선생님 진도별 안 하나요? 해요 하지만 마음가짐을 마음가짐을 문제풀이 과정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2년도 최신 판례부터 했어요 긴장감이 확 오죠 개새끼 살인죄부터 살살 설명하면서 이렇게 찔러 죽이고 이런 얘기 해줘야 되는데 개풀 하나도 없이 첫날 첫 시간부터 4시간 동안 주구장창 최신 판례 이거 나왔지? 이거 나왔지? 이거 나올 거다? 동기설이다? 23년도 판례다? 미친 새끼 저 새끼 뭐 이지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긴장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긴장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이렇게 숨을 이렇게 크게 들이마시면서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즌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시험에 붙는 거예요 선생님 체할 것 같아요 체하라고 새끼야 체하라고 마음가짐 그러라는 거야 지금 지금 시험 시즌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야지 시험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학원하고 마인드를 갖자고 보자요 문제풀이 과정이 7, 8, 9회 한다고 치자고요 우리 시험이 7, 8회 한다고 치자고 8월 19일이라고요 마음가짐 7월 달부터 시험 시즌이다 대비하면 이 시험 극복할 수 있겠어요? 걔들 안 돼요 제가 어차피 남자 조교하고 여자 조교 뽑고 여자 조교 저버려 밥 먹고 남자 조교 밥 먹으면서 한마디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빨리 템포를 끊어라 운동 시합은 출발점이 똑같아서 결정 100m근 1kg근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이 들어가는 시험인데 근데 이거는 잘 보면 이 시합의 기준은 출발점이 없다 1kg짜리 1,000m 달리기 하면 내가 500m 앞에서 준비하면 그게 파울이냐 잘 생각해 보라고요 출발점이 없다니까요 시합은 경기는 100m 달리기 하면 출발점이 있어요 시작하고 100m를 떼요 먼저 뛰면 부정 출발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우리 부정 출발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1,000m 달리기 하면 내가 500m 앞에서 출발하면 나쁜 새끼예요? 저는 벌칙입니까? 파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의 마음가짐은 문제풀이 시즌에 있다고 생각하고 진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 속마음을 알아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판례를 먼저 달리는 거예요 긴장 받자 깨라 새끼들아! 이런 의미예요 지금 시즌은 철저하게 어떤 마인드로 가셔야 되냐면 시험 문제풀이 시즌 두 달 남겨놓고 한 게 아니고 4개월 5개월 남겨놓고 문제풀이 시즌에 들어왔다라는 템포로 뜻이라고요 보시면 알겠습니다 저희 학생 제일 제일 많거든요 그래도 지금 제가 예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줄었다 생각하거든요 학생 수가 좀 줄었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못해서 줄었겠습니까? 더 늘긴 느렸지 카페 지금 진입 속도 보면 제일 많죠 그럼 23년도 2차 저는 대놓고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23년도 2차는 30% 정도 빠진다니까요 경쟁률이 물론 실력 안 된 들이 접수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 경쟁률이 30% 빠진다고요 저희 학원이 잘 안 돼서 빠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일 지금 매출 성장하는 학원에서 30%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학생 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23년도 2차에는 실질 경쟁률이 30% 정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지금 준비한 학생들을 제가 살살 몰아가지고 꼬린 점만 들어가면 붙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또 머릿속에 염두에 둘 게 원서 접수 어떻게 할 건지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잘 쓰셔가지고 잘 맞춰서 내 목적이 붙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서울에서 역영을 하는 게 목적인지를 등등을 고려해서 잘 맞춰가지고 원서도 잘 쓰시면 23년도 2차는 조금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